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찬 씨. 이 회찬 씨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예하다 이렇게 표현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엄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공식 행사할 겁니다. 원로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인물이 이 회찬 씨입니다. 두 분이 다 이 씨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유회찬 씨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4.15 총선 당시에 유회찬 씨는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였는데 그리고 이제 소위 4.15 총선의 선거부정 문제를 직제상 보게 되면 가장 톱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회찬 씨고 이 회찬 씨가 아마 전 모를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가장 선거를 잘 아는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주도했고 이런 것을 이 회찬 씨는 가장 빠삭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회찬 입에서 좌파 장기 집권 20년 논 50년 논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노회하고 때로는 좀 제 같은 사람한테는 좀 엄융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세월이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많이 늙었네요. 사람이 늙으면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오늘 유회찬 씨가 이런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식사모임의 첫 당 원로와 해동이기 때문에 피스 뽑기 이후에 너무나 저한테는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4월 10일 총선의 승리 조언을 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스 뽑기 이후에 당 원로를 모신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 가지고 이 회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이끌 당시의 당대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원내대표가 구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586 운동권의 아주 대표주자인 이인영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척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사무총장 당 3역이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죠. 이 윤호중 씨 이 세 사람이 이제 4.15 총선을 이끈 거죠.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씨고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이죠.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입니다.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을 그때 당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kbs mbc sbs에서 여러분들 출구방송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씨가 이렇게 너무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응대하는 그런 명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4.15 총선의 주역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 주역을 그런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원로로서 처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망감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다 선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를 실무는 이분들이 안 하셨겠지만 이제 선거 승리 기획을 했겠죠. 우리가 몇 석 정도를 심상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4월 15일 총선 몇 달 전에 나를 방문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최소 160석 최대 180석 정도까지 지역구를 예상하는 것 같더라 알아서 준비해라. 이게 이제 심상정 위원이 이번에 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조작용 서버용 pc를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이런 국민들이 표를 줘 가지고 이렇게 정직한 표가 보조 db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득표수가 변조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이번에 제야 h님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주신 이 자료가 정말 대단한 자료지 않습니까 조작을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 424개의 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승리하지 않습니까 424대 제로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니까 2분의 1을 424개 곱한 거지 않습니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가 폭발할 정도로 큰 수치니까 부산은 205개 대구는 139개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중북 제주를 다 합쳐보니까 202천 6개의 읍면동에서 다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득표수를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선거구마다 다 여러분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마이너츠냐고 그걸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여러분 더해 줬으니까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전부가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전부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3,485개 읍면동 가운데 3,332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승리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술품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표함에 투입했지만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한 거죠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했지만 가장 큰 몫은 서버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 이런데 득표수를 조작해서 숫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이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이해찬 씨가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와 함께 어마어마한 힘을 부여한 거죠 비례연합 협상 정권도 위임하고 하루에 두 번 이해찬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이제 이 양반이 4.15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그리고 이 양정철 씨 왜 이제 이근영 씨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를 했겠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당시 여러분들 신문을 찾아보게 되면 이해찬이 양정철과 이근영 지명했고 양정철 다시 야인으로 조용히 지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민주당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해찬 전당대표를 만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 사람들의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부정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 양정철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문 친문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파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그런데 이제 이해찬 씨를 만나 가지고 협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은 친명 친이재명계가 여러분들 당권을 장악했지만 선거는 누가 장악했는지 아직 모호한 거죠 당권을 장악한 친명 이재명계가 선거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만일 이재명 당대표면 이해찬 씨를 만나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이해찬 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원로니까 양정철 씨나 이런 친명계가 이번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중에서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전국 평균값인 조작값 15%가 적용이 됐으면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어떻게 이러면 신기하게 15%가 아니고 5%가 입력이 돼 가지고 24만 7077표 차로 윤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은 당권은 친명이 장악했는데 선거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 이야기죠 친문이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하고 색깔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친명이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친문도 좀 힘들죠 이낙연 씨 같은 분이 당대표를 지내거나 대통령이 되면 친문은 좀 이렇게 안심을 하겠지만 이재명 씨는 결이 완전히 다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이지만 당권은 친명이 장악했는데 선거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여전히 친문화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친문과 친명이 총선의 이익은 같으니까 협조를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재인 복심 양정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구원투수로 등판할까 문재인 캠프에 양청철 같은 사람이 없다 나 홀로 이재명 좋은 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성장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세상의 보통 사람들하고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낙연 같은 그런 분들은 그냥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친문과 친명의 그런 아주 대조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회찬 씨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하고 이런 사건들이 다 겹쳐지기 때문에 한 번 선거는 누가 장악하고 있냐 친명이 장악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